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세수도 해도 똑같아 망했다 이거는 수습불가야 수습불가 스트레스 받아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겠니 오늘 대구가거든 대구 대구가면 또 뭐야 미인의 도시 아니야 아 혹시 알어 혹시 알어 거기서 내가 어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있잖아 됐다 그래 됐어 놀라지마 놀라지마 내가 태어나서 KTX를 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내가 얼마나 긴장했으면 이것이 10시 찬데 지금 8시 반이야 지금 저 이씨 내가 대구를 왜 가겠냐 응 왜 가겠어 우리 또 조회수 기본 10만 찍어주시는 우리 레이나님께서 또 휴가를 맞이해서 대구를 간다는데 그럼 어떡해 따라가야지 내가 진짜 살다 살다 대구도 가보고 KTX도 타보고 진짜 별걸 다 간다 헐 남산 보임 헐 서울역 헐 이 얼굴 헐 어 야 야 서울역 살벌하다 야 어 살벌해 아니 저기 서울역 화장실에 뭔누면 저렇게 낙서가 많이 돼있냐 어 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어 크 어 대구도 식구경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삔 기차왔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빛비치 쏟아지네 호오오오오 호오오오오 뭐야? 자판기도 있어. 뭐야? 여기가 내 자리네. 7시. 너무 일찍 왔어. 기차에 나 혼자야.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별빛이 쏟아지네. 나는 이거 기차표 살 줄도 몰라. 얘가 다 산 거야. 인터넷에서 하더라고. 나는 서울역에서 타고 얘는 광명역에서 타기로 했어. 아 쪽팔려. 아까 저희 갈 때 내 자리가 아니었어. 여기는 이렇게 다리를 펼 수 있네. 좋네. 내 자리가 특실이었구나. 얘가 다니는 회사는 이런 기차표 같은 거 공짜로 나오거든. 그래서 특실로 했나봐. 나는 당연히 오마한 데 했지. 정말 비싸네. 간다 간다 간다. 잘 계셨어요. 수상 갔습니다. 저희 조회수 10만원. 김원빵 10만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가? 대장 가는구나. 직장 동료래. 직장 동료로. 살인적이야. 살인적이야. 뭘 좀 알아? 응? 야야야야. 역시 나이 자진아. 갈까? 네, 그런데 이 날이 다 먹으니까. 안 될까? 다행이다. 심지어. 나는 진짜 여기 시커멓어 졸라 멋있으니 큰 머리도 안했어 까맣지게 잘가 대구여자들 오늘 진짜 불쌍하다 니 친구 이것도 애들 와바드 있어 정신이 있는 건가 열어볼까 이게 대구야 그놈의 대프리카 대프리카 덥지도 않고만져 덥다고 덥다고 그리고 진짜 더울거면 대프리카면 안되지 태구 태구여야지 태구 대집트도 있어 대집트 대프리카 태구 이거 뭐 서울이네 서울이야 똑같아 나는 고향에 와서 지랄 대구나 서울이나 똑같아 서울을 찾아봐 똑같은데 동성로를 탈거야 동성로 많이 들어봤지 사실 이제 인하이되면 잘 안가 인하이되면 잘 안가 인하이되면 잘 안가는데 그래서 제일 대구에서 유명한 곳이니까 가봐야지 한번 보석 건너 나 그냥 지금 그냥 서울에 있는 것 같아 뭐야 이게 이게 뭐가 달라 이게 가로수길 같아 똑같아 그냥 맞아 안으로 골목으로 가야돼 이게 동성로야? 그냥 건대네 그냥 건대 나 홍주도 안 가봤어 홍주? 홍주도 안 가봤어 아 진짜 홍주도 안 가봤는데 동성로로 왔네 동성로가 더 재우니까 동성로는 뭐랄까 그냥 존나 큰 건대야 존나 큰 건대 마 왜 땀 흘리노 엄마 쟤 와려라 넘마 아니 무슨 어딜 가든 다 줄 서있어 어? 뭔 일이래요 도대체 엄마 밥 시킨나 엄마 파는 초밥 시켰다 시킨다 아 아 고여 커 육회 초밥이요? 응 아 처음 먹어봐 나는 대구 갔다 그래가지고 무슨 맛집도 가볼 줄 알았는데 그냥 뻔하네 뻔해 맛집은 다 줄 서야돼 아 밥 먹고 그냥 또 카페 와서 그냥 뭐 겁이 마시고 배고 없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피콜로를 파네 진짜 우리나라 커피가 비싸 이거 호주에서 내가 먹던 건데 이거 3,000원 4,000원인데 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쎄까 질 저자들은 그냥 라떼네 이거 무슨 피콜로야 와 이거는 라떼야 피콜로가 아니라 음 말 겁나 많네 진짜 그게 그 커피구나 키스를 부르는 커피 마셔봐 마셔봐 아까 보니까 거품 묻던 맛 절대 안 묻히고 먹어야지 하하하하 죽빵을 부르는 엄청 맛있네 이거? 생크림이야? 응 어떻게 키스를 부르니? 키스를 불러? 키스를 불러? 이거 진짜 맛있는데? 됐어? 뭐야? 키스를 불렀어? 야 뭐야 사왔어? 샀지 오 대박 그 정도 해줘야지 지금까지 한계있는데 대박 풀어봐 오 진짜? 이거요 야 이런걸 왜 사왔어? 오 대박 이거 버리라 야 이런걸 왜 사왔어? 수고했어 내 돈이 그게 내 돈이니? 이거 뭐야? 괜찮아? 응 괜찮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호주에서 데미도 하나 사주고 왔어 이거? 똑같은거 좋아하더라고 그치 찍어야지 그럼 찍어야지 그래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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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야 나 데리고 왔는데 계속 그거 만지고 있을거야 알았어 놀고 40분짜리 미친짜리 적당히 해 아니 아 안 나가 안 나가 진심 이거 기다릴거 아니지? 기다릴거야 기다리고 갈거야 계속해 어차피 갈 데도 없어 계속 간다 있어 그냥 응 계속해 어차피 갈 데도 없어 똑같나갔어? 계속해 어차피 갈 데도 없어 야 갈 데 많거든? 누가 안가는거지? 계속해 그냥 저거를 가기 전에 줄걸 왜 저걸 지금 줘가지고 저걸 준비중이고 지랄이야 아 진짜 안갈거야 끝났잖아 엄청나게 준비야? 얘 이상해 아까 그나저나 유리 누나랑 고모는 뭘 사주지 큰일났네 아 나는 스타일러 하겠나 됐다 됐어 아이 좋아라 이게 다 우리 자주나민 햇번디 덕분에 이런거 죽는거야 고마워 고맙네 진짜 내가 살다살다 독승애한테 이런것도 받아보고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겠다 고마워 살아 스타일러 방금 들었지? 그 다음은 스타일러래 진짜 개망하려구 아